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피니티의 성규입니다 이분은 기타를 맡고 있는 유승범입니다 지금 여기는 대만이고요 많이 놀라셨죠? 지금 저희 인피니티의 월드투어 원그레이트 스텝 공연이 시작하기 한 한 시간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인스피릿 분들이 우리가 공연 전에 뭘 하고 있을까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공연 전에 특별히 승범 형이랑 여러분들에게 짧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주시죠 곡은 And the beat who can make my life complete It's all about you When the music makes you move Baby, do it like you do Baby, do it like you do Everyone, hello! In spirit, hello! Thank you! Bye!